아 으 으 으 으 으 아우 어디에 있다 이기 좋아했다 이거 아니에요 필수 필수 어머머 이거 잠자도 깨면 큰일나지 애들이 만드는거 이야 진짜 이쁘네 여기서 만들기 체험을 하는거에요? 네 만들어서 이제 가져가서 푸는거에요 아우 세상에 나도 애기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배타가 잘 파요? 그렇죠 배타는 혼자 피우는거라서요 아 잘 안 죽어요? 네 으음 괜찮다 애들 요거좋아요 이거 때문에 뭐야 어우 팬들 애들 좋아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머 그러니까 요거만 보는거에요 그냥 저거 하고싶다고 생각되네 지자 스티키 있어서 있는걸로 저거 하고싶으면 어머 맞네 안녕하세요 인주 자야농원입니다 와 오늘은 화성시 8탄면 노아리에 있는 트로피칼 베이에 왔습니다 와 이곳은 어 체험농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안에 들어가서 예쁜 야자수도 보고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농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여기가 농장 전경 안내도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면 체험학습도 같이 하실 수 있고 동물들도 볼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함께 오셔서 여기 재미있는 추억거리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 들어오니까 지금 허수가족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저희들을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지금 아주 파파야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아 여기 파파야 나무 사이에 아주 빨갛게 예쁜 꽃이 피어있는데요 요거는 북앤베리아에요 자 지금부터 파파야 농장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와 여기 아주 파파야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열매가 많이 따낸 거래요 요 저 위에 보면 꽃도 아주 예쁘게 피어있어요 요거는 아레카야자인데요 사무실이나 거실에서 많이들 키우시는 그런 나무예요 요거는 공기정화 식물로 집안에서 늘 많이 키우시죠 근데 이 나무가 아주 작은 나무만 본 것 같은데 여기는 정말 큰 나무가 이렇게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와 여기는 지나는데 여기 지나는 길목에 아주 향기로운 허브가 하나 있네요 로즈말인데 우와 이 옆에는 정말 정말 큰 바나나나무 바나나가 정말 진짜 천장을 뚫고 나갈 것 같아요 와 정말 큽니다 바나나 이거는 뿌띠아야자라고 해요 와 밑동치가 아주 커다란 데요 키도 어마어마해요 와 뿌띠아야자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자 여기 또 아주 신기하게 생긴 식물이 하나 있죠 요거는 우리가 많이 본 이것은 잎 옵사úa 위들 이렇게 오는 잎이 피었다가 진 후 이렇게 씨앗이 맺힌 모습이 너무 예뻐요. 빨간 씨앗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알로카시아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커다란 성인장도 있고요. 중간에 다육이들도 있고 이렇게 천천히 구경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힐링하면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 엄청 많이 폈다. 와 파파야 꽃이 이렇게 많이 폈네. 향도 있을까? 파파야가 향이 있을까? 맡아볼까? 우와 파파야 향이 너무 좋아요. 자스민 향이 나네요. 음 좋은데요. 여기 파파야는 아주 긴 호박같이 생겼어요. 음 어디서 아주 향긋한 향기가 솔솔 풍기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예쁘게 하얀 꽃이 피어있어요. 여기 이게 커피나무에요. 커피나문데 이렇게 하얀 꽃이 많이 피어있네요. 어우 커피콩이 달린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까맣게 지금 커피콩이 익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파파야 농장을 돌아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옆에 있는 하우스에 한번 구경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쪽에 보시면 미니 동물 체험장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부터 이제 미니 동물들, 예쁜 동물들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안녕. 와 이 아이들은 기니 피글이에요. 아 너무 귀엽네요. 와 얘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다람쥐 같기도 하고. 돼지 같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하고. 어우 너무 귀엽다. 토끼야 너희들도 안녕. 여기는 토끼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어 쟤는 기니 피글 한 마리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이 토끼들도 당근과 양배추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이래요. 이 아이들도 채식 동물이에요. 이 아이들도 번식을 아주 잘 한대요. 너무 귀엽죠. 어우 여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요 아이는 거북인데요. 이름이 무서워요. 늑대 거북이래요. 아주 구석에 웅크리고 이렇게 늑대처럼 웅크리고 있어요. 늑대 거북. 얘들아 안녕. 와 온다. 이 아이도 거북이래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아이는 아주 자그마하게 생겼어요. 우리 말 알아듣나 봐. 어 그러게요. 아 귀여워. 와 안녕. 너도 인사하러 왔구나. 여기도 거북이에요. 와 여기는 아주 또 신기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 여기 돌 틈 사이로 보이는 요 아이. 우와 우리가 오니까 이렇게 달려오네요. 요 아이들은 너구리래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너구리하고는 좀 틀리게 생겼죠. 바위 너구리에요. 근데 요 아이들 또 창틀 사이로 먹이나 이런 것들은 넣어주지 마시래요. 아이들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바위 너구리. 저 바위 돌 틈 사이에서 사는가 봐요. 여기에 지금 아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아이. 여기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본 아이죠. 요 아이. 요 아이는 미어캣이에요. 미어캣. 요 서 있는 모습이 아주 귀여운 아이죠. 미어캣. 근데 지금 우리가 와서 반갑다고 하는지 막 소리를 내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미어캣 안녕. 자 요 옆에 또 가볼까요. 요 아이는 프레디독이라고 하네요. 와 요 아이도 채식 동물인가봐요. 양배추 당근 해바라기 씨를 아주 좋아한대요. 요 아이는 다람쥐가라고 하네요. 와 그래서 그런지 아주 울타리를 잘 타고 올라가요. 발톱이 날카롭게 생겼네요. 와. 다람쥐과의 프레디독. 이 아이들은 무리지어서 구멍을 파고 살며 먹이를 구할 때만 낮에 나온대요. 그리고 서로 위험을 알려줄 때는 큰 소리로 막 쩍쩍대는 소리를 낸대요. 아주 점프 실력이 아주 좋아서 매우 뛰어나갖고 펄쩍펄쩍 뛴대요. 프레디독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은 지금 서로 털 고르기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닌가? 지 털 고르기 하고 있나? 요 아이는 라쿤이에요. 요 라쿤은 먹이를 주면 먹기 전에 물에 담가 놓는 행위를 보인대요. 근처에 물이 없어도 물에 먹이를 씻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요 보금자리는 나무의 빈 구멍을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아주 수영도 잘 한대요. 엎어나요? 네, 엎고 물 닦아 먹고 이래가지고 얘들이 물에 씻어먹는 습성이 있다. 저희네가 아기예요? 네, 여기 좀 새끼 났어요. 아, 새끼 났 거예요? 얘들이? 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숨어 있어요? 아기가요? 이제 막 걸어다오고 놀고 이래가지고요. 그냥 새끼를 안정이 필요합니다. 철망 만지지 말래, 조심해. 어머, 미안해. 예민하다. 요 아이는 지금 4월 8일 날 아기를 낳았대요. 엄마가 많이 예민한가 봐요. 안 물어요? 얘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음, 아가야. 미어캣. 음. 어머. 얘는 육식 동물이에요? 그래, 곤충도 먹고. 어. 잘 먹는다. 조그만 게. 에헤, 양도 있고, 양 오는. 너무 귀엽다. 어머머, 어머. 난리가 났네. 저희 아기 나 왔으면 좋겠다. 아가야. 그냥. . 여기 귀여운 아이 한 마리 있죠 이 아이가 사장님을 쫄랑쫄랑 따라다니길래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양이래요 양 양인데요 얼마나 사장님을 따라다니는지 정말 귀엽죠 여기는 지금 보어 염소 박목장으로 가는 노지 밭인데요 여기가 지금 파파야 나무 묘목을 이렇게 노지에다 심어 놓았어요 이 아이들을 여기서 키워서 다시 하우스에 옮겨서 재배를 하는가 봐요 우와 너희들이 보어 염소구나 안녕 반가워 우와 예쁘게 생겼다 와 이 염소들은 어우 너는 순놈인가 보다 귀가 어휴 미안 놀랬어 귀가 엄청 커요 우와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주 웃긴 아이가 하나 있어요 먹이통에 앉아있는 아이 보이세요 제 집인 양 저기 저렇게 다라위 속에 들어가 앉아있습니다 우와 반가워 Щ힝 어머ad 이 안에는 진짜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양이에요 와 틸이 완전히 덮 있어요 양털 겨울에 너는 춥지 않겠다 털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얘들아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얘들 체험학도 끝나고 와서 노는 놀이터 애들 이거 자동으로 가는 경운기 타고 가을 되면 이거 타고 수확 가러 밭으로 가고 수확하고요 모래사자하고 에어방스랑 팡팡이 트램플링 같은 거 이게 또 소리가 나요 이게 이게 움직이고요 애들이 이거 타고 노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저희 트로피칼베이 농장의 이제 체험학습장 실내 체험학습장 이고요 이 앞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아이들 체험학습하는 거 이번 시즌마다 저희가 변경을 하는데 지금 시즌에서 이제 화분 심기랑 이 색깔 돌로 하는 수경재배 그 다음에 요즘 핫한 그 물고기 배타 키우기 왕 체험학습도 있고요 이 앞에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체험학습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안에서는 지금 파파야 주스랑 사탕수수 주스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예약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오면은 그 이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험학습 설명서 아이 드리거든요 뭐 심는 방법하고 어떻게 키우는지 방법 설명서를 드리면은 손님들이 알아서 이제 식물을 받아갖고 설명서를 보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면서 할 수 있는 체험학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다 가족끼리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층이 거의 3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좀 보이는 색깔 돌 이 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려한 색깔들 아이들이 그래서 이 돌로 가장 많이 하는게 이제 수경재배 제일 많이 하고 화분 심기에도 흙으로만 하면 밋밋하니까 그 위에다 또 돌로 꾸며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키울 수 있게끔 하는 체험학습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농장 트로피칼베에 오시려면요 네이버에 트로피칼베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주소가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뭐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 같은 경우로 이제 그 내비로 이제 그 트로피칼베에 저희 상호명 치면은 나오니까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사장님 이 모종은 여기서 모종을 심으신 건지 아니면 사오신 건지 어디에 쓰시는 건지 제가 궁금했어요 어디에 쓰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토마토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체험학습에 사용되고요 사용이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심은 거고 씨앗으로부터요 근데 이 토마토가 일반 토마토가 아니고 그냥 일반 미니토마토도 아니고 초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보시다시피 20cm 또 안 됐는데부터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저희 이제 오는 아이들 체험학습 아이들이 나이가 아주 그냥 유치원 어린이집 조그마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식물조차도 조그마한 걸로 초민이로 하는 거예요 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네 와 정말 예쁘네요 자 오늘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화성에 있는 체험학습농장 트로피칼베이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놀러 오셔서 좋은 체험하시고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주자야농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이 많아 사랑이세요 사랑이 유명해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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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